꽁냥이들 안녕! 꽁냥, 꽁냥, 꽁냥냥냥냥 오늘은 아주 재미난 깜짝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뭐냐? 바로 수세미먹기 깜짝 카메라! 가짜 수세미를 어떻게 만드냐면 짠! 카스테라, 카스테라 이 카스테라를 옆에 이렇게 다 뜯어줘요. 갈색을 다 걷어내요, 여기. 수세미를 그 폭신폭신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깜짝 카메라 이렇게 해주고 오! 스펀지! 스펀지 느낌이 나요, 스펀지.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펀지 같죠? 여기다가 식용색소를 찍어주는 거. 식용색소, 초록색. 이걸 여기다가 척, 척, 척. 진짜 수세미 같아. 진짜 수세미, 봐봐요. 가짜 수세미, 이게 진짜 수세미. 그리고 세제통에다가 물엿을 넣어놨어요. 빵에다가 물엿을 이렇게 듬뿍 발라서 빵에다가 물엿을 이렇게 듬뿍 발라서 완전 카메라 시작해볼게요.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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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내 비누칠해서 줄테니까 언니가 물로 해볼까?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했나? 아니 뭐야! 뭐야! 왜이래x4 뭐야! 미쳤는가 봐. 그거 뭐야? 수세미. 미쳤나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긁었어? 슈장 لم통통을 먹었잖아 돈 많이 벌지 않았어? ㅋㅋㅋㅋㅋㅋ 먹어도 되는거야? 우와! 진짜 맛있다! 뭐야? 아 이거 봐 이빤! 에어! 이거 좀 도와줘 뭐해?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저기 비누 묻혀줄테니까 오빠 같이 좀 헹구자? 아 설거지하라고? 응, 설거지해서 내가 이거 씻어서 줄 테니까 ㅃㅃㅃ.. 어 뭐야?уют Connect mêmes Young 어? 뭐하는? 뱃냄새 나는데? 어! 뿡뿡! 뱉다! 뭐야! 뭐야? 뿡뿡! 빡냄새 나는데? 뭐야 뭐야! 뭐야! 너 요새 뭐하네 진짜? 어 뭐야!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잠깐만 거부감이 들어가라고! 거부감이 들어가라고! 거부감이 들어가라고! 먹어도 됐어! 뭐야! 뭐야! 이게 뿡뿡! 뿡뿡은 뿡뿡이야! 뭔데 이게? 뿡뿡이네! 어? 뿡뿡이네! 뭐? 이게 뭐라고? 뿡뿡이네! 요거 물 explains 진심. 은지 감사합니다.